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도 가운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땠어요 잠깐 설렀다 그죠 아 잠깐 설렀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긴 해요 오늘 사실 수익은 냈어요 저희도 깔끔하게 전 종목 다 청산했습니다 이번주에도 이런 시장에서도 근데 사실 또 가운집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운집스도 물론 더 많이 중요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오늘 저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AI 쪽이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셀바스 헬스케어인가 셀바스 AI 얘네들 보면서 아 얘네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트리거가 뭘까 아 결국 이 AI를 올릴 이유와 명분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재료를 중앙 중시 생각을 하는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재료 없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저희도 이제 뭐 VIP 매매도 하고 뭐 무료 종목도 당연히 어제 또 두 개 청산했으니까 오늘 또 나가야 돼서 종목들을 고르고 있었는데 AI 쪽에 눈이 계속 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 도대체 AI를 뭘로 올릴까 아 AI를 올릴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했는데 아 마땅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에이 둘째 뭐가 있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 눈뜨고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미장 체크부터 딱 하는데 미장이 빠졌어요 2% 빠졌는데 아침에 MS랑 알파벳이 올라갔어요 장 끝나고 예 미장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얘네들이 왜 올라간지 딱 뉴스를 보니까 MS에서 이 AI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사실 그것까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사실 거의 뭐 천재면은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하면은 그게 될 텐데 이미 사실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공략할 종목을 다 뽑아두고 이제 아침을 맞이 한 거죠 저희는 또 계획되지 않은 매매를 아예 안 하거든요 저희는 뇌동매매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아침에 신호 나가요 장 전에 장 전에 종목명 매수가 나간 다음에 그래서 아 오늘 AI가 가는구나 이걸로 날리는구나 결국 해가지고 AI쪽은 공략을 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래도 방구가 잦으면 똥 나온다고 뭐 오픈엣지도 뉴스를 계속 내보냈었고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가온칩스도 좀 상승 흐름을 같이 보이겠다 같이 흐름은 한번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쳤죠 아침에 치는데 시장을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인 이 테마가 식상하면요 그러니까 식상하다는 표현이 한번 해먹은 테마가 정말 엄청난 파워풀한 진짜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거는 완전 난리 나겠다 라는 테마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 최근에 계속 AI쪽으로 눈을 돌렸었던 가장 큰 이유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거래도 좀 터뜨려주고 얘가 왜 거래가 나오지 뭐 그러다가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막판까지 끌어올리길래 근데 시간에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가격 구간들이 이 가격 구간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혹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물론 저희는 뭐 다른 종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치길래 음 그거였구나 결국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뭘 했다? 가온칩스를 봤다 가온칩스는 사실 뭐 차트상으로 매력적이지는 못했죠 냉정히 그리고 후발주자 애들이었고 근데 아침에 치길래 아 그래 뭐 섹터 만들어서 같이 가라 어차피 우리는 AI를 공략하지 않았고 저희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또 성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적인 생각까지는 안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AI의 발표가 6월달에 많이 있어요 상반기에 네이버도 그렇고 KT, SKT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좀 테마다 보니까 좀 선반영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1분기에 많이 날린 거죠 주가를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가운칩스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어제부터 그냥 생각을 해왔던 부분은 그냥 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고 뭐 의미 없죠 사실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냈으니까 AI 쪽으로 수익 냈으면 제가 뭐 큰소리 빵빵 더 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AI 쪽에 뭐 느낌은 좀 있다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올릴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배제를 했는데 결국은 MS로 움직임을 가져가 줬습니다 근데 뭐 추세를 아직 태우진 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막고 밀리고 있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히 추세를 돌려줄 만한 이슈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아침에 분위기 좀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쪽 저희 반도체 쪽으로 수익을 냈죠 반도체 쪽으로도 수익을 내고 다른 쪽으로도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간에 추세 안으로 좀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현 가온칩스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구간과 그리고 기존에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을 만들었었던 구간도 역시 약 3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타고 넘어올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좋고 가온칩스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를 붙이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 보고 계신 가온칩스 영상 댓글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가온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주도주 매매 같이 신청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같이 힘내서 좋은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